전하, 사관원의 권한이 너무 막대하옵니다. 언론기관인 사관원의 권한은 절대 축소할 수 없습니다. 사관원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조종과 각 관청에 부정부패가 없는지 대신들을 철저히 견제할 것이오. 전하, 노비를 해방시키면 대체 손은 누가 키운단 말입니까? 절대 불가합니다. 노비도 나의 백성이오. 이 땅에 노비는 더 이상 없을 것이오.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하라. 죽을 힘을 다해 완수하려 했어. 그대와 내가 꿈꿨던 이상국가 건설을 위해. 하이! 호정, 자네가 필요하이. 난 피로 세운 날엔 내 몸을 젖게 하진 않게 할 것이오다. 더 이상 피 흘릴 일은 없을 것이네.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보세나. 온 백성이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세나. 그때가 그대의 결정적 실수라 할 수 있어. 나를 조선 창업에 동참캠 그 순간이.